이야, 신축 건물에다 집도 아주 끝내주네. 여기가 중공 떨어진 지 세 달 됐답니다. 어, 새집이네? 네, 새집 중공공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저, 방, 방마다 저, 그 도배지 샘플 다 뜯어오고, 그 벽 안쪽에 그 접착제 있잖아. 그거, 그거 다, 다 긁어. 네. 어, 카페트, 카페트 있어? 아, 예, 예. 카페트 있습니다. 어, 잘라. 예. 여기 가위랑 친구 어떻게 해. 아. 어, 고, 공기청정기 있네. 여기 가습기는? 가습기 있어요. 어, 공기청정기 필터하고 그 가습기 물, 물통 떼와. 이거 필터한다. 아, 우리 생물을 통. 아, 저, 저 식물은? 아, 식물이요? 잠시만요. 식물, 식물. 이쪽에 화분. 어, 식물 샘플 다 채취하고. 지금 채취하고 있잖아. 안 보여? 어, 향수, 우기향. 이거 다, 다, 다 긁어. 어, 특히 저 스프레이형으로 된 거 전부다. 취향, 센스. 정말 노 그드. 빙고. 보링, 보링. 노잼, 보링. 인처스틴. 어, 왜요, 왜요, 황? 뭐, 뭐 찾았어요? OK. NAC. Nac. 꽤 오래 먹은 거 같은데요? NAC? 처방 좀 발급 날짜 확인해 봐. 네. 어, 그, 그 쓰레기통 다 뒤져. 저 피 묻은 휴지 나오나 보고. 저 마른 기침 많이 했다니까는 그 폐하고 귀도 손상돼서 피 나올 수 있어. 경구 투여 가능성이 있어. 그러니까 음식물 관련된 거 전부 다 쓰러 와. 아, 그리고 가족들 의무 기록 전부 뒤져. 네? 아니, 본인 말고 가족들 것까지요? 어, 전부.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